으흐흐흐흐 으흐흐 으야 아 바나나 바나나 쟤는 왜 아직도 있는거야 바나나는 쟤 납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 아! 도착! 안녕 징징이들 저는 오늘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임을 한번 해볼거에요 지금 소리만 들어도 벌써 알겠죠 난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게임 해보고 나서 처음 하는건데 재밌네 좀 전에 연습게임을 했는데 아 재밌는데? 방금 1등했어 바로 시작할까? 너무 재밌는데? 네네네 둘 축하한다 잘 춰 쟤 네네네네네 그래서 어디야 길을 이거 뭐야? 왜 길이 어려워? 뭐 이렇게 길이 넓어? 세상에 여기 이렇게 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에 빠지는 건가? 잠깐 이게 길이... 뭐야 어떡해! 뭐야 물풍선에 갇혔어! 꼴등이야? 어? 뭐야? 길이 엮였어? 왜? 지나갔는데 문을 닫았어! 물에 빠졌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가아지네 엠브레저도? 어? 방향이 바뀌어요? 길을 막아버리면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형아! 길이 막혔어! 열렸어! 수리한테 못 들어가서 저게 알려줘 응? 응? 어? 저게 했어! 안주는 했어! 근데 이건 좀 잘못됐다! 사람이 가는데 문을 닫았어! 문이 내려와서 안 열렸어! 어? 근데 내 팀이 1등해서 1등 한 건가 봐! 팀에서 몇 대 됐어? 팀에서 몇 대 됐어? 팀에서 다 됐어! 그리고 큰 역할은 없었어! 아 그래? 1등 2등이 큰 역할이었어! 아 이래서 팀전을 하는 건가 봐! 방 검색죠! 어? 내가 방장이야! 시장 눌러줘야 돼! 한 명 들어왔어! 어? 다 나갔어! 왜? 왜? 어? 들어왔다 나가? 기다려줘야 돼! 사실 내가 들어갈게 개인전을 추방 당했어! 어? 왜? 어? 짜증나! 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어? 뭐? 개인전 빠른 시작해서 근데 왜 추방해? 어? 나 진짜 진짜 왜 나 안 껴줘어! 어? 어! 거기있어! 준비해볼까? 어? 왜 그러는데? 내가 너무 레벨이 낮아서? 무시도 안 하지 시장됐어? 아니 쪼까 놨지 뭐 안 껴줘네 이게 괜찮은 거? 과자가 있어서? 컷! 전통하나 합니다. 되게 요즘 유행하는 게임을 하면서 내 방에는 왜 사람이 안 와? 어떻게 된 일이야.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친구 먹었다고. 그럼 친구 등록하고 우리 셋이 좀 같이 해보면 안 돼? 운이 움직이잖아. 안 껴주는 거야? 친구끼리도 이러기야? 방장님 시작 좀 눌러주실래요? 어, 할게요. 아, 충전이었어. 충전이었어, 티비 잘못 잡았어. 아, 근데 우리 둘이 팀 하면 어떡해. 야, 믿어봐봐. 뭐야, 잘 맞어. 아, 너무해. 아, 멀리서 안 돼. 누구야, 누가 나한테 파리 보냈어? 나. 어, 누구야. 누가 나한테 자석받으려. 나 봐. 바나나 깐 사람 누구야? 나. 아, 밟았어. 아, 미살려. 근데, 아니 솔직히 팀 이렇게 자라면 안 된대. 그런... 누구 들어봐. 나 왜 자꾸... 어? 나 못 들어가야 될 거 같아. 나도. 아, 못 들어갔어. 나 못 들어갔어. 나 못 들어갔어. 나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누구야? 저도. 우와. 긴장감이 없는데요. 와. 왜? 와, 정말. 와. 궁금해, 왜 아이템 다 피해, 어떻게? 어떻게 피하는 거야? 일부러 우리 봐주는 거야? 실크, 실크 썼어요. 아니, 왜 자꾸 내가 지금 세 번째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다 맞았어? 어? 내가 지금 뒤에 아주 바짝 쪼,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내가 부곰이 뒤를 지금 아주 바짝 쪼고 있는데 공격이 다 실패야. 내가. 와. 진짜. 진짜. 뭐야, 뭐야. 폴이가 1등이야? 폴이가 1등이야? 와, 누가 이 앞을 방금 물파리 샀잖아. 나. 아, 나 1등 하는 줄 알고 지금. 꼴찌야? 수리 없네? 아, 꼴찌 있어. 아, 웃어. 잠깐. 형, 잠깐. 부곰이 아이템 있죠? 없어요. 형, 지금 있지? 아, 쉴드, 쉴드 썼어. 쉴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쉴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1등은 별로 잘 나와. 잠깐 의심했네. 아, 계속 방어하니까. 엔진으로 한 번 해봅시다. 나사들. 마기마! 뭐야, 나 자석 속는 사람. 토지 말라고 했지 내가. 아프다고. 아우! 앞에 가면 안되는데? 어휴 왜 왜 난리 났어? 와 진짜 난리 났다 아 나 빨리 가고 싶어 어떡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운데 아 빨리 가고 싶었는데 꼈어 아 난리다 이번 판 진짜 한반만 더 해 아 나 피즈만 더 해 자 한반만 딱 마지막 한반만 다시 해봐 나 꼴찌거든 한반만 다시 해봐 어디였어? 집에 못 갈 줄 알아 내가 또 하는거야? 얘가 멈출 수가 없네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집에 한번 깔끔하게 클로징 맨트 하고 집에 간다 어 이거 처음 해보는거잖아 그럼 한번더 할까? 어 누구야 한번보다 침수당했어 아 어디 가는거야? 응 하하 어디 가는거야? 길이 어디야? 엄마 길이 어디야? 아 진짜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나 일종일인데 누가 내 앞에 저런 걸 막 던지지? 그럼 한 번만 다시 하자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진짜 마지막 그리고 그 아이템 위에 이제 빈 공판 계속 누르면 빨라져요 어? 어디? 아무 데나 진짜 세상에나 어디까지 들었어 나 지금 난리 났어요 몇 번에 빠지는 것 같아 어 엄마 진짜 환장하겠네 벌써 들어왔어? 난 못 들어가겠다 모두 고생했어 난 못 들어가 아 어색다 못 들어가 아 끝에 바로 아비였는데 이렇게 오늘 요즘 인기 많고 유행하는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어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 여기 앉은 자리에서 지금 1시간 반? 2시간 거의 딱 지나간 것 같은데 이게 친구들이랑 또 아는 사람들이랑 하니까 바로 옆에서 하니까 뭐 욕도 못하겠고 그리고 뭔가 계속 꼴찌만 하니까 이게 근데 나는 오늘 시작했고 괜찮아 근데 갑자기 급 피곤해졌어 눈이 시큰시큰하고 지금 재밌었어 오늘 이렇게 게임도 하는 거 촬영을 해봤는데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어 힘들어 오우 오 깜짝아 오우주야 괜찮아 또 불쏘